부상 같은 경우는 얘 호구조사를 해. 아니 뭐고? 니가 오대하고? 만약에 뭐 어디 모술포에서 술 마시다가 시비가 걸렸어. 그냥 맨날 해, 하지 말랑 해. 하지 마라. 아니 수연 좀 밀어라, 이 새끼야. 아니 영상 했더니 우리 좋은 데서 찍네. 시청자분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너 왜 이런 걸. 잠깐만. 공간이 아주 편하게 느낀다고요? 구독자분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10회에서 16회로 연장을 하겠습니다. 아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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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 연장이 이렇게 되면 뭔가가 변하는데? 뭔가 뭐 그런 뭔가. 멤버가? 아니 멤버가. 멤버가? 이번 회차부터 바뀐 게 구독자분들도 투표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으셔서. 맞아 맞아 맞아. 여러분의 이제 1차 투표로 3개의 지역이 선발되고. 선발된 3개의 지역은 구독자분들의 투표로 우승 지역이 정해집니다. 아 그 3개의 지역. 좋다 그거. 와 잘 됐다. 이 촌놈들이 항상 서울을 약간 좀 자격지심을 좀 가졌었거든요. 아 말도 안 돼. 아 근데 우리가 바뀌었는데. 그럼 혜택은 이제 어떡하죠? 우승한 지역이 선발되면 그 지역을 이제 맞추신 100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우와. 많아. 투표하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 근데 뭐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 접시는 뭐 나이프도 있고 포크도 있고 뭐 괜찮은데? 오늘도 PPL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서 치킨, 피자 다 먹고 싶을 때 즐길 수 있는 동네의 싱글 세트. 인당 하나요? 인당 하나요? 인당 하나요. 우와 클라스모소. 사실 피자를 시키면 치킨도 먹고 싶을 때도 있고 치킨을 먹을 때 피자도 먹고 싶은데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나 굽네 맛 먹잖아. 와 이거 제께 바질 토마토 피자 너무 맛있다 이거. 내가 지금 콘치즈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무조건 좋아해. 역시 맛있다. 이거 진짜 갈비천왕 진짜 맛있다 치킨. 갈비천왕이 좀 달달해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기도 좋아요. 뭐 퀴즈 안 합니까 퀴즈? 오늘도 PPL 퀴즈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PPL 맞추시면 이제 단독 광고 그리고 상담 드리고요.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굽네에서 싱글 세트를 구매하면 굽네의 모델인 르세라핀 띠부띠부 씨를 오 와 진짜? 나 좋아 나 좋아 나 좋아. 띠부띠부가 뭐야? 세트코. 옛날에 띠부띠부 씨를 저기 뭐야. 포켓몬스터 그런 것처럼. 아니 그 국챙빵 화면을. 아. 2층에 숨어있는 르세라핀 띠부띠부 씨를 5분 동안 가장 많이 찾은 사람이 PPL의 주인공이 됩니다. 뭔가 MD 게임 같은 것 같아. 보물찾기 이런 것 같아. 보물찾기. 5분 시작.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옆! 바보들 이런데부터 찾아봐야 돼. 아 씨 없네? 왜? 이런 씨.. 어! 여기 있다! 미을! 아! 미을! 아! 진짜! 아! 미을! 아니! 아! 미을 형! 아! 찾았다! 아! 홍상표야! 아! 전부 홍상표만 나오고! 개빡치네 진짜! 야! 뭔가 아니야? 아니요! 아! 밖에도 있어? 아니! 몇 개나 있는 거야? 도대체! 한 번 안 열었어? 찾자! 저기요! 선욱 씨! 선욱 씨! 여보세요? 안녕! 수고하세요! 안녕! 이거 하나 주시면 열릴게요! 알았어! 모르는 사람 열릴게요! 진짜? 난 줬다! 진짜 줄 거죠? 난 줬다! 뭐야? 뭐야? 뭔데? 저 왜 이렇게 돼? 아니! 하나도 없는데! 내가 열린다! 근데 붙여놨어! 뭔데? 누군데? 내 사람을! 내 사람을! 내 사람을! 누구야? 어? 누가? 이거! 이거 누가 해줘! 여기 뭐 있어? 형 조심해! 조심해! 내가 맞춰? 야구 선수? 야구 선수! 야구 선수! 야구 선수! 야구 선수! 야! 이거 내 것 같았잖아! 우와! 내가 맞힌다! 야! 내가 맞힌다! 야! 아 진짜 중룰! 아 진짜 진심이었다 진짜 진심! 와 이 형들 무서워! 와 이 형 짱 봐! 움직이해! 근데 이거 두 번 했다가는 우리 우리 사이 끝나! 운동선수가 막 일반인 펴도 돼요? 왜 왜? 맞았어요? 이거를 직구로 잡았다니까 나? 한 판 더 하죠? 재밌는데 몰라서 어떻게 됐어요? 저는 상표역, 희관위역, 현석이 저도 빵게 나 완전 빵게 너 빵게 난 잘 못하겠어 이런 아니 그래서 누가, 누가 찾았어? 저 룰셔러핀 둘이 찾았습니다 오! 뭐야? 오! 뭐야? 따둥! 찾았습니다! 형도 있어? 형 있죠? 아 있네 형도 있구나 하나 어? 뭐야? 하나? 뭐야? 둘 뭐야? 진짜? 뭐야 이거 아니야? 야! 에에 음! 왜 Abery 야 저게 뭐야уб處 진짜? 거짓말 유이가인 찾았어요 stret 아 naszych kennt 으으으으으 피자 으으으으으 RYAN lions 혼자서 치킨 피자 다 먹고 싶을 때 굽네 싱글 인식 으 응 버무 WORK 다보 같다니 네яз действ法 뭔가 여기 제작진분들도 뭔가 준비를 했네. 그러니까, 새로워졌어. 주제가 특별한 걸로 좀 준비를 했을라나? 아! 왜 르스라핌이겠어? 어? 뭐야? 뭐 출신 아이돌 이런 건가? 그럼 전라도가 무조건 전힛이야. 우리 뉴진스 있어. 어? 뉴진스 있어. 어? 왜 반말해? 어? 왜? 아니 왜 반말하냐고. 왜? 하면 안 돼?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최강 싸움 고심입니다. 싸움! 바람 저렁 스쳐가는 정력을 낭만한 또 어느 동네 가면 막 싸움 나고 이런 게 있잖아. 뭐죠? 경기도 쪽에 다 있지 뭐. 싸움에 주로 많이 난다는 그런 인식이 좀 있기는 하지. 인천은 별명이 마개라 그래요. 맞아. 마개인천. 맞아. 그래서 주안 뭐 그리고 또 어디 저기 뭐야. 구월동 인천은. 구월동. 그리고 이제 우리 수원의 임계동. 대전 준상돈도 좀 운영하잖아. 네. 아니 그런 동네는 광장에 그냥 아예 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데. 그냥. 체육관처럼 500원씩 내고 싸우는 사람이 빨리 싸우고. 심판 봐주시는 분 계시고. 경주에도 싸움 진짜 많이 하는 스팟이 있습니다. 거기 서학행 많이 오면 애들이 리조트에서 베개 싸움을 엄청 해요. 근데 좀 눈 돌아가지고 뭐 목침이나 이런 거 드는 순간 이제 그런 게 끝나는 거예요. 약간 서울도 약간 싸움 스팟 있지? 국회의사다. 아 국회의사다. 거기는 진짜 많이 싸우죠. 어. 내가 서울에 1등 쳐야겠네. 여기. 여긴 진짜 싸움 스팟이야. 근데 막 진짜 이렇게도 하던데. 어? 아 국민들을 위해. 어. 우리 그러면 실제 있었던 걸 얘기해 보자면. 오케이 오케이. 원래 강릉에 무장공비가 좀 침투를 했었는데. 아 그래 그래 그래. 강릉 주먹 맛을 보고 더 이상 못 들어와요. 북한 애들이. 아 거기 지역 사람들이 세다. 아 지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국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다. 아 진짜? 국에 대비한다고? 자꾸 바닷가 쪽으로 기어 들어오니까. 감자 주먹. 아니 감자 주먹. 감자 주먹.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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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테이터 포테이터. 진짜 딱 하미. 속주 물레 주먹. 부산도 좀 빡세지 않아요? 부산은 많이 빡세지.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안 싸. 왜냐면 일단 일단 우리는 그걸 하거든. 일단은 얘 호구조사를 해. 많이 먹어. 니가 어디에 하고. 영어파람. 영어파람. 아 그래. 니 뭐 희관이 형 알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만약에 알아. 그러면 싸움이 종료되고. 아 근데 내가 잘 모시고 있는 형님이다. 아 그럼 뭐 동요네 이러면 끝나는데. 희관이가 논대. 이러면 이제 싸움 시작되는 거니까. 한 다음에 하자. 그럼 바로 그냥 나와가지고. 우린 약간 좀 직접적인 것 같아. 주먹 한 대 딱 맞고. 맛술 있네. 아 근데 그 이런 건 있어. 만약에 딱 맞았어. 뭐 어떻게 하다가 딱 맞았어. 딱 맞는데. 진짜 쎄 그러면. 아 딱 인마 빠왔다 씨네. 근데 딱 인정은 해. 인정 인정. 인정은 해. 멋있는데. 아 두 사람이 근데. 아 이 사투가 낭만이다. 멋있어. 그리고 딱 싸우고 딱 끝나면 이제. 아 내 짓다. 에이. 왜냐면 내가 진 적이 있기 때문에. 아 내 짓다. 아 나 짓다. 근데 싸울 때는 사투리 쓰는 게 뭔가 더. 오. 세 분이에요. 무서워 무서워. 유네스코에 등재된 시기어로. 등재된 제주어. 제주어로 싸우면은 뭐. 좀 우세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뭐 어디. 모술포에서 술 마시다가 시비가 걸렸어. 그럴 때 하는 말. 분진대지가 와가지고. 야 맨날 해 하지 말랑 해. 어이 어이. 하지 마라. 아 수영님 밀어라 이 새끼야. 안 어울려. 수영 안 어울린다고 인마. 야 그거 너가 속에 있는 말이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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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연기자라고. 나와 인마. 에이. 죄송합니다. 나오라고. 말 안 들려. 아니 활라봉 던져버려 이. 학창시절 뭔가 싸웠거나. 학창시절에는 자주 싸우니까. 직접 싸워봤거나. 아니요 받거나 충격적인 거. 저는 하나 있는 게. 저 학교 다닐 때. 맞고 오면. 고은하가 다 끌고 가가지고. 동생 때로 더 때리고. 진짜. 그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미친 개라 그랬어요. 건들면 안 된다. 이 정도면 고은하씨. 네 출연료 반은 줘라. 야 거의. 거의. 매주 한 번씩 나오는데. 아니 근데. 야구 선수들이. 이제 싸움을 하지. 벤치 클리어링. 벤치 클리어링 할 때는. 모든 선수가 다 뛰어나가요. 어. 근데 잠깐 졸면 어떻게 돼. 안 돼. 그리고 벌금이 한 300만 원. 우와. 안 나가면. 같이 나가면. 안 나가면. 안 나가면. 그 정도로 하고. 싸우러 나가라는 게 아니라. 말리러 나가라는 거죠. 아니 싸우든 말리든 다 나가야 돼. 그러니까 팀이. 다 같이 행동하는데. 근데. 그 사람만 빠지면 안 되니까. 막말로. 그냥 똥을 싸고 있다가. 진짜 끊고라도 나가야 되는. 아. 왜 맞추는 거예요? 왜 데드볼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근데 많이 그런 게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좀 맞추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 나도 이제 선발이었는데. 우리 팀 타자가 맞춘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열받잖아 같은 팀인데. 맞추는 게 보여 일부러 맞추는 게. 알지 알지. 그래가지고 나도. 아니 코치님. 저도 놀라서. 맞추겠습니다.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코치님이. 아니야. 뒤에 공 빠른 투수 있으니까. 너는. 그냥 너 할 것만 하고 내려와. 네가 맞춰도. 상대 팀이 안 아파면 우리가 더 기분 나빠. 약간 이런 거야. 그런 거야. 아니 진짜로 진짜로. 아니 진짜로. 진짜로. 이거 MBS지 아니야. 진짜로 그러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벤치 클리어링 했다가. 경기 끝나고도 막 남아있어서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경기 끝나고는 없는데. 다음날 무조건 하는 게 있어. 경기 전에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 사회하는 사진을 무조건 찍게 해. 각 팀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그 벤치 클리어링 한 사람들 다음날 기사 보면. 이렇게 사진 찍고 어색하게. 이렇게 찍혀. 우리 사회했어요. 제목이라가지고. 솔직히 여기서 주먹 싸움 순위를 한번 전해볼까요? 근데 저는 싸움을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누나들한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주먹이 날아오면. 저는 무조건 눈을 감아요. 아니요. 싸움 잘할 수 있죠. 해가지고 장어 한 마리 잡아서 그걸로 애를 묶은 다음에. 개장 찝게로 계속 찌르면서. 아니야. 장어. 얇게 얇게. 나 연안에서 싸워볼게. 나 연안에서 싸울게. 내가 봤을 때는. 희관이 형 1등이고. 아니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싸움은 또 책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 선욱이 형이 불러 들어오면 우리 다 쓰러져요 이거. 아 근데 그게 있어. 선욱이가 원래 선천적인 똥뚱뚱보가 아니고. 잠깐만 똥구멍이요? 뭐야 똥구멍이요? 잠깐만. 미안하다. 미안하다. 똥뚱보. 똥뚱보. 선천적인 똥뚱보라면.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본인의 컨트롤을 할 줄 알아. 안단 말이야. 근데 얘는 후천적인 똥뚱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 후뚱이라. 어 후뚱이라서. 백화수를 쓸 수가 없죠. 그렇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끼리 말싸움이나 한번 해가지고. 누가 진짜 1등인지. 뭐 치고 막을 수는 없으니까. 말싸움이라는 게 뭐야 어떤 뭐. 그냥 인신공격하는 거죠. 이런 거 할까. 와 진짜 개똥뚱하다. 인신공격. 와 그 비싼 거 입었는데. 존나 안 어울린다. 와. 와. 방금 방금 이렇게 하려고 들었는데. 냄새 존나 났어. 이런 거. 이 새끼가. 오케이. 그럼 감상해. 그럼 감상해. 말싸움은 1대1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토론이 있는데. 아 토론. 여기서 한 명이 빠져야 돼. 우리 중 한 명이 하차돼야 돼. 누가 빠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약간 말싸움 식으로 한번 해 봅시다. 미르 누가 나가야 될 것 같아. 여기서 나가야 된다. 저희가 다 각 지역 대표이긴 해도. 뭐 같은 지역에. 지금 남양주가 두 명 살고 있는 게 사실. 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어. 너도 남양주 사람. 저는 있어야 됩니다. 왜. 누가 댓글에서 그랬어요. 미르가 있으니. 그래도 외모가 산다. 아. 인정. 인정. 인정해요. 제가 빠지면 안 되죠. 미르가 있으면 외모가 사는 거 맞죠. 그러나 방송에 살지 않잖아요. 예. 나 느린 공 맞아? 나 빠른데? 아니. 딱 들었을 때 누구나 인정하는 좀 전설의 싸움꾼부터. 얘기를 해보자. 이 지역을 대표하는. 어. 그렇지. 서울을 또 대표적인 싸움꾼. 누가 했죠? 김자진 장군의 아들. 와. 김두환. 낭만지 정도. 그거 알죠. 구마적이랑 김두환이랑 싸웠던. 그래. 최고의 명장면. 박치기로. 진짜. 와. 김두환 하면 진짜 싸움의 1대인 것 같아. 네임드죠 네임드. 네임드. 근데 그 당시 이제 종로의 뭐 구마적, 심마적, 쌍칼. 뭐 유명했잖아. 약간 시라소니 이랬는데. 맞아요. 낭만지 뭐 주먹으로 그때는 이제 주먹으로 싸웠던 약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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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 야인시대 시청률이 57% 와. 와. 김두환 그분의 그 핏줄 자체가 피 자체가 장사피라고 하더라고요. 핏줄 자체가. 방사꾼. 방사꾼? 아잇. 아잇. 방사꾼을 던져볼까요? 저희 지역에는 이제 전설의 싸움꾼이 한 분 보이시죠. 최배달. 최배달? 오. 잠깐만. 최배달이 그쪽이에요? 네. 이쪽입니다.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파이터. 바람에 파이터. 양동훈씨가 연기했던 그게. 최배달이. 그 황소 뿔을 악력으로 이렇게. 부러뜨리시고. 이거. 소뼈. 소뼈. 불을 부러뜨리고. 바라데에 완전 고수시고. 실제 이건 진짜 싫어하는데. 그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누가 시비를 걸어서. 화가 나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뚝배기를. 손으로 찢어버리셨대요. 아. 뚝배기를요? 아니 이 뚝배기. 이 뚝배기. 이 뚝배기. 이렇게 찢으면. 아. 평화의 섬이라서. 제주도가 싸운 편에서. 조금. 고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형 괜찮아? 이게. 원래 항상 고전했었어. 저랑 가장 친한. 좌성우라는 친구의. 친할아버지가. 자 용자 진짜 씨인데. 네이버에 쳐도 나와요. 그 일제강점기 때. 싸움을 정말 잘하셔서. 그 대정 보통학교에서. 조선인을 괴롭히는. 일본 학생들. 다. 무찔러주고. 우와. 그러다가. 그러다가 복싱에 입문하셔가지고. 동양 챔피언까지 하셨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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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일제강점기 때. 그건 좀 대단하다. 전설이죠. 전설. 이런 분이 전설 아니에요? 아니 근데 싸움이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화랑들이. 화랑. 아 진짜. 아 또 시작됐다 또. 기본 500m 있었어.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지역에 홍길동 있습니다. 홍길동. 죄송한데 춘천에 진종호 있어가지고. 살아있는 전설이잖아. 아 또 이제. 싸움의 고수. 고쌈 맛있습니다. 네? 거기에 거기 1인분씩 팔아서 좋아. 나 자취할 때 많이 먹었어. 싸움의 고수 얘기한 게. 먹고 싶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였죠? 너무 오해하신 거예요. 거의 모델이신 분이 있습니다. 김동현 선수. 개전 출신이십니다. 별명이 뭐예요? I'm my name, Kim. 그냥 붙어서 그냥 안 놔줘요. 뒤에서 그냥 이렇게 붙어가지고. 체력 다 빼놓고 땡. 이야. 필살기가 딱 매달린 상태에서. 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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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영. 야 나 좀 케이크가 된다. 그러면 매미 Kim이 붙어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남자가 또 있습니다. 또 포항의 정찬성입니다. 하이. 그분은 매미가 붙어도 돼요. 좀비이기 때문에. 아.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진짜. 우리나라 최초로 또 타이틀 매칭도 또 하셨고. 두 번이나. 그럼 두 번이나 했고. 뭐 흔퇴는 하셨지만. 근데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싸움은요. 체급 차이를 무시 못해요. 야 그러면 체급으로 치면 너도 정찬성 선수로 이길 수 있네. 비슷하죠. 아니 팔 못 걷지. 진짜로 싸움 잘하는 사람 있잖아. 밥샵. 세미 슐출. 이렇게. 최용만. 최용만. 최용만 제주도야? 최용만이 제주실실. 제주실실. 최용만. 태꿀밥. 최용만. 꿀밤 펀치랑 니킥. 니킥. 아니 진짜 그 영상으로 보면 그냥. 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막 맞은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니까 타고난 힘 자체가 딱. 그치 아무래도 체급이. 마이크 잡고 있으면 춥파축스인 줄 알고. 아 우리 이. 경상 한번 들어보자. 선배님을 벌써 꺼낼 수는 없는데. 마산 흰수염으로 유명하신. 마산 흰수염. 우리 강호동 선배님. 아. 야. 야. 널 기다리고 있었지. 와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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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바라. 야. 야. 갑축 떼지 마라. 후동이 형 몸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진짜 이마. 이런 딴딴한 거. 아.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에 보면은 뭐. 연예인 실제 싸움. 아. 네. 항상. 어. 그 명수 형님이 그 강호동. 형님 그. 싸운 거요. 그게 아직까지도. 친구인데 존댓말을 써야 되잖아. 근데 사실 그게 한 2, 30년 전 얘기 아니에요? 강호동 선생님이 지금 싸워도 그렇게 싸움을 잘하실 겸. 왜 또. 강호동 DM 보내세요 해봐. 인스타 할 줄 아신대요? 뭐. 근데 우리나라 한민족끼리 싸워서 뭐 합니까? 그 해외 나가서 항상 싸우시는. 강호동 춘천의 자랑. 빠니보틀린. 너 이 새끼 인종 차별했어? 지난해선 우주 같이 갔었는데 진짜 원래 유튜버들이. 이슈 될 만한 거 있으면 이렇게 딱 카메라 켜고 딱 하잖아. 그런 거 하다가 진짜 싸울 것 같으면 꺼. 끄고 진짜 싸. 쌍욕을 해버려 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아빠는 우리 지역에서 이제. 장성의 이제 피 묻은 사과. 별명이. 어. 피 묻은 사과. 사과를 다 때려버리고 막. 사과를 던져버리고 막. 아. 원래는 총 사과인데 그게. 피 때문에. 피 때문에 이제. 빨개질. 아. 그렇게 따지면 저희 큰 아버지도 이제. 저기 뭐야. 알아요. 잘한다. 오. 왜왜왜왜왜왜. 이건 진짜인 거 같은데. 진짜. 우리 지역에 요즘 가장 핫한. 선욱이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덱스 씨 계시지. 아 전남 춘천. 야. 사람 잘해? 사람 잘하네 형. 덱스 씨는 이제 남 여자들의 심장을 폭행하는. 예. 진짜 완전 요즘 최고의 여자 심장 폭행범이잖아요. 심장 폭행을 하면. 이분이죠. 우산 하나로. 어? 어? 설마? 감동완? 장화분이에요. 아 맞다 맞다. 아. 어떻게 이깟는데 가운데 이거. 이거 하나로 모든 영화관에 있는 여성분들이 까악을 만들었다. 오산도 이걸로 하면 최민식 씨가 최고죠. 홀리데이. 오 잘 맞는데? 오 무서워 무서워. 잘한다 무서워. 청청도는? 청청도 진짜 유명사 한 명 있죠. 뭐야? 구부대장 나서. 야 근데 구부는 싸움은 잘하지. 그럼 뭐 여사관계가 복잡하드만. 아니 실제로는 그러진 않고. 형의 형의 와이프도 건드리고. 아니 근데 실제로는 그래도 그 사람도 남자들끼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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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형 진짜네. 비정관리 안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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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제 싸움. 뭐 사실 저는 처음에 딱 얘기했을 때 끝났습니다. 최배달. 뚝배기를 손으로 찢으시고. 그리고 이제 덱스. 요즘 최고의 심장 폭행범. 그리고 지금 이걸 보시면서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아빠 엄마. 벌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딱 반응하시는 그 반응.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라도는 1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싸움의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빵, 축빵, 형신담빵이 있습니다. 하하하. 전설의 인물 구구대장 나선욱이 지금은 서울을 재패하고 있고. 뭘 누가 서울을 재패해. 유튜브도 재패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맥스 다음 잘 나갑니다. 어... 맥스. 죄송합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평화를 좋아하는데 싸워야 될 땐 싸우는 그런 기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홍만 선수 제주도 분이시고요. 그리고 춘성훈 선수가 본 적이 제주도입니다. 오 진짜? 그러니까 그 제주도는 그 싸움의 그 DNA가 있는 곳이에요. 네 제주도 싸워보겠습니다. 싸움을 하려면 쌍욤터 같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싸움 터를 보유한 수원역 로데오 거리 앞에서는 34철 싸우고 있어요 20살 되는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가는 날 저도 거기서 데뷔를 했었고요 현재까지도 법원 통해서 임금 채부를 하고 있는 사장님과 엄청난 말싸움을 하고 있어요 설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싸움하면 가장 대명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인 지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싸움 어떻게 싸우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로 김두환 사실 그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직접 싸우면서 많이 도와줬던 정신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에서 싸우는 이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의사당 싸움터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아니 뭐 골로세움이야?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앞서서 다 얘기한 싸움들은 다 얼라들 싸움이고 얼라들 싸움으로 유명한 사람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강호동 선배님 계시고요 얼굴깡팬 우리 강동원 형님 됐죠? 안녕하세요 야 라디오 아니야 이거? 강호동 팬분들은 뭐 이렇게 잘 화도 안 나고 댓글에 화 많이 났던데 사실 뭐 싸움이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강원도에 좀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순한 강원도 사람들도 강원도에서 돈을 잃으면 모두가 깡패가 됩니다 가장 각성하고 강해질 수 있는 베스트 3개 지역을 뽑아줍니다 그럼 다 꼽지 말고 세 지역만 꼽으면 되는 거죠? 체크만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거 3위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야겠네 그래야지 뭔가 기회가 희망이 있는 거구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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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체크만 하면 되겠네 좀 고강이 오르네 대한민국 최강 싸움 보심 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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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경인 경상 전라 경인 경상 전라 경인 경상 전라 그렇죠 서울이마 서울이마 또 이 촌놈들이 또 가장 공정한 투표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바뀐 투표는 꼭 본인의 지역이 아니더라도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많이 투표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 상품도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표 주십시오 우리 화사하게 꽃으로 가보면 어떨까요? 대주도 유채꽃! 이 꽃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세계 불꽃 축제 진짜 싫어 왜 싫어? 차 개막혀 엄두가 안 나 왜 이렇게 청농들하고 놀라니까 정말 진짜 충청도는 축제 없어요? 백종원 축제 같은 거 없어요? 이번에 전라도에서 사실 큰 똥을 한 번 쐈죠 뭐야? 뭐야? 잠깐만 우리 야 조용해 조용해 아니 야 이 신발 놈아 왜요? 야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야 불라불라해서 보냈냐? 불라불라해서 보냈어? 왜요? 네 됐다 방금 엄두 방금 말